정경수 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이 코로나19가 벌써 저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운다 참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역병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목숨을 잃었던 기록은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 3차 대전이 바로 이런 역병과 싸우는 전쟁이 아닌가 이런 예언들이 옛날에 나왔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만남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좋은 분들과 또 꼭 만나보고 싶은 분들과 만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은 1980년 아시죠 5.18 이 5.18의 기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시민이 여학생의 목덜미, 머리채를 잡힌 채 소위 말하자면 군부족, 군부가 군인이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자체의 얘기를 기록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고발에 일조를 한 황무지의 제작 감독, 김태영 감독 그리고 또 거기에 주인공을 맡은 조선묵 배우 이렇게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극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역사 자체가 잘못된 기록의 역사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1980년 5.18 어두웠던 민주화 운동의 항쟁을 지금도 조금 고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바로잡자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이 전개됐지만 우리 김태영 감독은 황무지라는 황무지의 정식은 5월에 고해죠 그리고 또 칸트씨의 발표회 두 가지를 이제 접목을 해서 또 한 작품으로 극영화를 연계했다고 하는데 5월의 고해의 얘기는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기 조성무 배우가 광주 사태 때 진학군 병사로 공수특전단 병사로 투입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녀를 학살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탈영을 합니다 탈영해서 6개월 뒤에 어느 미군기지의 위락타운인 실버타운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양심의 고해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광주의 망얼동 묘지에 가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저를 용서하십시오 옳지 않은 명령에 따랐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하는 분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가 바닥에 깔려 있구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1년 만에 황무지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31년 동안이나 신군부에서 통제하고 숨기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 그 가운데 우리 김태영 감독이 많은 고초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숨기려고 그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집념을 가졌는지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이 영화가 그대로 상행이 된다면 큰일 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걔네들을 생각에 군사정권의 생각에는 이게 상행이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겠다 그때까지의 5.18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광주에 투입됐던 진학군 병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옳지 않은 명령에 따랐지만 저를 천번만 번 사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정부의 보안사가 뒤에서 문화공부부의 얘기를 해서 저희 상행을 금지했고 필름을 탈취하게 가게 됐고 왜냐하면 저희는 상행할 자유가 있다 16mm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35mm 영화가 극영화지만 16mm 영화에 대한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6mm를 이용하니까 마음대로 상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걔네들 상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들으니까 필름을 탈취하게 되고 필름을 압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상행불가 그리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선고를 내리게 됐던 거죠 지금 같이 나오셨지만 조선묵 배우는 다른 드라마에서도 많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탈영병 역을 했죠 그런데 물론 탈영병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개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연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 제가 27살 때 이 작품을 찍었거든요 벌써 32년 전입니다 그리고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세계 역사상 32년 만에 개봉하는 역사가 황무지 5월의 고해가 처음이랍니다 그것도 기록을 깼네 전 세계의 역사상 이렇게 필름인 정부에서 뺏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31년 만에 이렇게 개봉한다는 게 참 저도 이렇게 따위가 먹어서 죄송합니다 흰머리가 조금 나는데 필름을 저도 32년 만에 다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27살 때인데 그 당시 모든 언론 보도들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왜곡과 막고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알 수 없는데 김태영 감독님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 하면서 저의 상상력과 저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이런 저는 그렇다고 제가 운동권에 의식화된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영화를 배우를 해보겠다고 사회에 막 나와서 신인배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번 김태영 감독님하고 한번 이런 좋은 작품도 그리고 또 제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수부대원이라는 캐릭터 센 정말 가슴을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제가 투영을 시켜가지고 많이 나름대로는 감독님 때문에 의식화가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수대원으로서 그 당시에 차출이 돼서 진압군으로 진주를 했을 때에 학생들을 사살하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양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군을 탈출하는 탈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해성사도 못하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황무지가 부산국제용화제에도 초청을 받았다고요 네 부산국제용화제에 리멤버 부마 부마항쟁과 같이 연결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31년 만에 압수됐던 영화를 개봉 첫 개봉한다는 것도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5.18 최초의 장담편을 나오는 영화가 황무지 5월의 고해라는 것이 그날 처음 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멤버 부마에서 아주 관객들과 이런 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보시고 많이 우셨대요 많이 우셨다고 하고 또 거기에 아주 인상 깊으신 두 분이 보러 오셨는데 두 분이 이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성 환자 여성 혼자 양쪽에 모셔와서 같이 보시는데 야 눈물겹더라고요 얘기를 옆에 해주면서 하는데 너무나 그 두 분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하니까 두 남자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듣고 너무 감동스럽다 이 영화가 꼭 좀 길이 길이 많은 사람들한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은 정상적으로 우리 김태영 감독이 잘 하시지만 육신이 멀쩡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네 지금 여기 제가 3급 장애거든요 제가 2003년 17년 전에 미스터레이디라는 뮤지컬 영화를 안성규 선배하고 찍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지작자로 지작자로 찍다가 돈을 이렇게 계속 대야 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른쪽을 못 쓰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른쪽 귀는 안 들리고 오른쪽 손 이렇게 안 대고 다리도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황무지 5월의 고해라는 작품이 2019년이나 18년도에만 만일에 상영이 됐어도 약간 우리 김태영 감독의 한이 좀 더 빨리 풀렸을 텐데 31년 만에 영화권을 따서 극장에 붙일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김태영 감독은 그냥 앉아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담담하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았겠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가 4월 중순에 정부기관이 유일한 정부기관인 한국영상재료원에서 전화가 와서 상영을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아니 정부에서 뺏어가서 무슨 상영을 하냐 나는 필름은 없고 방송용 테이프 하나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상영하려면 해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히 이 황무지 5월의 고해가 광주항쟁 40주년에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상황에 이 작품의 운명을 제가 빛을 만졌거든요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무료 출연을 다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했는데 그리고 목숨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끌려가면 그런 가구까지 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개봉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 필름을 못 지켰다는 못 지켰다는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배우 조선국 배우 김영석 배우 서갑석 점성 선생님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풀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죄송하다고 31년 만에 전화했거든요 서갑석 님과 전문성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이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그지? 황무지 5월의 고해가 개봉이 되고 얼마나 관객이 들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뭐 숫자야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1312명 제가 같이 지브이 하고 가는데 가면 굉장히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5.118을 이렇게 양쪽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으로 그린 영화를 했단 말이야라는 충격과 그 영화에 대한 의미를 보고 관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기가 지브이를 할 때 거기에 온 관객들하고 얘기해 봤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광주에서 지브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우디에 근로자로서 파견이 나고 있는 뭐 큰 대기업의 근로자는 아니었는데 행정직으로 그분을 했었는데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안사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5.18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차단하고 뭐 심하게 보도지침을 내려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아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냐 오 진짜냐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탄압적인 또 진압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민군을 살해하고 저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리얼하게 기록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18 항쟁의 모습 기록 필름을 공개하게 되는 그 과정에 혼자 힘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도와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선 배우고요 배우 그리고 스태프 그리고 또 이런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운동권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아니 대한민국 군대가 공수특전단이 3천여 명이나 광주에 내려가서 이백 몇 십 명을 이렇게 학살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을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서울 사람들이 이거 몰랐잖아 우리가 거기 동참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우리라도 늦었지만 광주 사태에 대한 광주 항쟁에 대한 걸 그려야 된다라고 87년에 피해자 시민군으로 그려졌던 칸트시의 발표회를 먼저 발표해서 베를린 영화제 추정받았고 막바로 연이어서 황무지를 제작했는데 그 황무지에는 이 병사가 김익이라는 병사가 가해자가 돼서 죄 없는 소녀 여학생을 사살하게 되는 그 충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가는 일종의 고해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거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분노가 우리의 공통 부모였던 것 같고 배우와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음악에 음악은 신대철이라는 신하위 멤버 리더인 신대철 신중현 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철이가 음악을 무료로 작곡해줬고 그리고 실미도와 슈리를 찍은 김성목 촬영감독이 촬영을 해줬고 모든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다음에 성당이 세 군데가 나와요 명동성당, 중림동의 약현성당, 김보성당 모든 분들이 다 그 당시에 무시무시했던 군사정권인데도 몰래 촬영을 허락을 해줬죠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저 배우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독님이 그때 세게 열정이, 투지가 넘쳤냐면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되겠다 해서 광주 망월통 묘지 가서 분신자사하는 장면을 찍는데 정말 실제로 영화를 앞으로 보시면 실제로 제가 그걸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32년 전에 무슨 장비가 안전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군용 담요 하나만 군용 담요 불 붙이고 불 붙이고 그냥 옆에 안전 잔치라는 걸 그냥 담요 하나만 가지고 잘못되면 그거 그냥 불 끄려고 딱 한 명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감독님이 아주 저를 고생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갱범을 못 해가지고 정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배우의 입장으로서 충격도 받고 그때 감독님이 많이 원망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 5.18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황무지라든가 또 칸트 씨의 발표회라든가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스토리를 하나로 또 엮어서 5월의 고회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된 31년의 고통 속에 분만한 막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 얘기 중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의기 탈영병이 결국은 한 소녀를 살해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탈영을 해가지고 또 양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살을 했죠 얘기가 분신 자살을 했죠 그 분신 자살한 그 얘기 자체가 그 묘지 앞에서 네 결국은 촬영을 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 박관영 열사며로 이한열 이한열 박관영 두 열사들이 잠들게 되는 아 그 참 그게 누가 갖다 구치려고 해도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네 충격 받았어요 맞아요 아 인생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네 그래요 그 여기에 이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 부연 설명을 하자면 김의기 열사는 광주항쟁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런 분이라서 열사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고 그랬는데 그 고인의 이름을 또 황무지에서는 탈영병으로 둔갑을 시켜서 김태영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셨나요 네 네 네 거기에 제가 그 당시에는 다 감독이 직접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김의기 정확히 말하면 1980년 5월 30일날 서울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김의기 열사는 광주 광주 518 비크스상한테 현장에 있다가 이따가 서울로 와서 이거 알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과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보도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언론통제 때문에 안 나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독교 회관에서 그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그 실상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 등사하다가 개연군 수색에 그 발각이 돼서 쫓겨 다닌다가 6층에서 실족사로 됐죠 그 당시 김의기 열사는 서강대생이었습니다 서강대 학생이었고 서강대의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김의기 열사를 통해서 김의기 열사를 통해서 광주의 비극이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꼭 양재심 선언하는 곳에 주인공 이름으로 꼭 써야 되겠다 추모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김의기 열사 이름과 그 내용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약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톨릭 신자로서 마지막 성당에서 고의를 하고 철모 위에 자기 기도 목줄을 내려놓고 분실 자살하는 그렇게 추모를 김의기 열사를 추모하게 된 거죠 황무지 5월의 고해라는 이 영화 한 작편의 한 편을 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군부의 만행 군부에 진압하는 어떤 리얼한 장면 그리고 그 군부도 결국은 우리 진압군이라는 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군인데 결국은 공수부대원이 결국은 소녀를 사살하고 나서 한 얘기지만 내가 죽였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영화에서 외친다면서요 네 이 영화가 그 당시에 보안사가 가장 크게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게 이게 이게 나가면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지면 안 되겠다는 게 그 장면이었고 그 장면이 결정되어 있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도 이 작품에 이 작품이 이제 다시 다시 소환돼서 다시 상영이 된 이유 하나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게 40년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쐈습니다 제가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이 얘기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자기가 살인했다는 고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 이루어져야만 밑에 병사들이 그렇게 자기가 죽였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마지막 광주의 문제가 미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바로 잡히는 진실로 남아올 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태영 감독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황무지에 대한 영화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신데 그 우리 조선묵 배우는 그 주인공의 김의기 탈영병의 그 양심 선언의 과정이라든가 살해하는 그 심정이라든가 자기의 잘못 더 나아가서는 명령의 잘못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감독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김의기라는 그 인물이 그 당시 대개 군인 갈 때는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때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군부의 그 부당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작전에 투입돼서 그것도 무슨 어떤 적대국의 군인을 또 죽이는 것도 아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형제 동생들 뭐 아저씨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총을 쏴서 죽여야 된다는 게 엄청난 말도 못하는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그래서 짧은 시간에 6개월 탈출에 탈영해서 그럴 수 그래서 분신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나름대로 저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김의익이 돌아가신 그 실명 그분도 그렇고 제가 맡은 그런 공수부대원 하나의 역할도 이런 새로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그런 양심고백이 없는데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용기를 내고 한 번 해 주셨으면 한 바램이죠 그 밑에 병사분들은요 그 당시는 군부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계엄군이었거든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 보니까 그 위에 위 상사들의 명령을 안 들으면 즉결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병사들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병사들 중사나 소위 바풀떼기 같은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 안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명령이지만 자기도 인식은 하지만 쏴야 되는 거죠 총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봤죠 왜 이걸 칸트와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같이 연결해서 마지막을 고해로 가냐면 두 사람들 다 피해자다 역사에 위에 장군들 정호영이나 그 다음에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인마들이고 이 밑에 병사들은 피해자입니다 역사에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안 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역사의 피해자니까 고백하시고 양심 고백하시고 우리 국민의 국민의 반란에 맡기십시오 양심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개헌군의 그 당시에 명령 안 들으면 즉결 처분입니다 조선묵 배우는 지금 뭐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영화 이렇게 다시 조금씩 다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계속 연기자 생활을 지속하고 계시네 그전에는 이제 뭐 제작도 좀 했었고요 그래요 영화 제작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영화계에 네 담아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구만 그 우리 김태영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당돌한 열정이 돼서 하나 하세요 물론 그 당시 이 황무지 이후에 그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영화 쪽에서 어떻게 거의 퇴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인디컴이란 다큐멘터리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지금 다큐멘터리 회사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영화를 다시 또 제기 영화로 제기하시려고 준비도 하고 계시는 열정이 아직 노총각인데 아직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직접 한번 감독님이 말씀하시죠 노총각이에요 네 결혼을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제가 여성분한테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성분한테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항상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전화위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31년에 압수돼서 제가 상영 못해서 저한테 완전히 첫 번째 파산이 그거였거든요 황무지 필림 압수와 상영 불가 그런데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통해서 저를 계속 영혼을 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간간이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2005로 로스트 메모리즈는 큰 대작 영화도 간혹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황무지 5월의 고해가 빛을 부활을 하게 된 것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친 것도 아 느리게 가라 좀 느리게 가라 주변 사람들하고 느리게 가라 너무 앞서서 가지 마라 그렇게 살라는 뜻으로 알고 저는 이렇게 상황임 이렇게 된 것도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안 뺏기고 상영을 했다면 영화 칸트씨의 발표회에 나오는 칸트의 물고문 장면이나 정육점에 대롱대롱 매달린 고깃덩어리처럼 하다가 저도 앞에 가서 그 상황 그대로 겪고 의문사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그 영화를 딱 시작하면 첫 장면과 끝 장면이 굉장히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녀를 사살하는 장면 그리고 끝 장면에 가서는 양심 선언하고 자살하는 장면 이런 것이 앞뒤에 엮어지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츄레이션의 진행으로 영화를 제작했다면 각본을 본인이 혼자 쓰셨어요? 각본을 쓰게 된 모티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80년도 5월 17일 전까지 숙대 앞에서 여학생들이 머리채에 잡혀서 정경들한테 끌려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며칠 뒤에 서울역에 구경하러 갔거든요. 제가 그때는 대학교도 못 들어간 그 상태였습니다. DJ를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역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정경버스나 이런 버스는 불타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서적들을 조금씩 읽다가 85년도에 결정적인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계기를 받았는데 황석영님이 집단으로 작업한 5.18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래서 너머너머라고 하는데 그 책이 85년도에 출간이 됐어요.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을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진학군 계영군의 학살 장면이 다 있지만 양심적인 계영군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록책 안에 아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양심적인 이렇게 도망가게끔 만들어주고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신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이거를 영화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5.18에 동참은 못했지만 직접적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시나리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용을 또 양성호 씨의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시 겨울공화국의 시를 인용을 해서 여기에 다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에 5.18 참상, 항쟁, 민주화운동 이런 것을 지필한 여러 가지 책들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황무지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 항쟁의 장면 중에 헬기가 등장을 해서 사격을 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 법정 투쟁까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걸 시인해가지고 결국은 판결이 나고 이랬는데 그런 기록의 모습이 이 기록에 나옵니까? 내가 얘기해. 칸트 씨에는 5.18 당시에 영상 자료를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MCTV 영상 자료실에서 선배님한테 자료 이거 좀 복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몇 장면을 그때 사실은 불법으로 훔친 거죠.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칸트 씨의 발표회에 5.18 그 당시에 영상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 이어서 연작 형식으로 만든 황무지에는 미군 부대에 헬기가 계속 나옵니다. 헬기 카트가 계속 나옵니다. 연상할 수 있게끔. 전일 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거 다 이제 발표 났지 않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것을 연상할 수 있게끔 계속 헬기 단독 샷도와 헬기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걸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이 달랐다고 해서 사살을 하고 자기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런 쓰라림이 하나의 역사가 돼가지고. 벌써 이제는 4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 과정에 전두환 정권이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국민의 항쟁을 이상하게 진압하게 되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시발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통해서 황무지의 5월의 고해. 이 작품은 앞으로 계속 화제가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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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마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우리 두 분 김태영 감독 같은 집념과 투지력으로 코로나19도 우리가 물리치는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누가 조작해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옛 성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역사는 우리가 선조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현실에 아주 참 뼈저린 기록의 한 남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시면서 황무지의 5월의 고해의 고뇌와 고통과 쓰라림을 이제는 잊으시고 왜 우리가 40년 전에 이런 역사적인 하품을 서로 나눠야 했던가 이런 것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여러분 앞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오신 두 분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코로나 잘 이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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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